자 돈줄남도 새해가 되면 작은 금액이라도 이렇게 새롭게 저축을 시작을 합니다 저는 매년 초에 아주 작은 적금을 시작을 하는데 저는 주로 어떻게 하나 돈줄남의 저축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의 내용을 제가 한번 확대해서 보니까 계약금액이 10원 그러니까 1억 타는 적금을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만기는 무조건 짧게 합니다 적금 만기가 타면 어떻게 돼요? 그 돈을 다시 예금을 넣어야 되는데 이때는 10원이라는 예금이 또 있거든요 네 혼쭐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 다 저축계획 세우셨을 텐데 이 저축계획이 작심 3개월이 되지 않고 정말 꾸준히 실천될 수 있으려면 바로 저축성장 로드맵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자 저축성장 로드맵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12월에 자 2024년 새해 오기 전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거 4가지라는 영상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총량 저축 금액을 정하기 그리고 그 저축 방법 정하기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나 저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딱 결심을 하고 실천을 하더라도 사실 이게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어떤 정도의 로드맵으로 성장할 것이냐라고 하는 계획이 없다 보면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혼쭐 여러분들 저축하시면서 많이 느끼셨겠지만 처음에는 야심찬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만 조금 있다가 좀 지치게 되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저축성장 로드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바로 저축을 올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축은 부득하게 하고 투자는 매우 신중하게 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한 저축성장 로드맵으로 뿌듯한 한 해를 만들자라는 게 이 돈줄남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뿌듯하게라는 말은 원래 뿌듯하게인데 이걸 좀 센 발음으로 하면 뿌듯하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뜻을 한번 찾아보니까 뿌듯하다라는 말은 원래 뿌듯하다라는 뜻에서 온 건데 이걸 좀 세게 발음한 거죠 집어넣거나 채우는 것이 조금 더 하여져서 불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차고 넘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기쁨이나 감격이 마음에 벅차서 가득 차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은 뭐 진짜 풀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가 많이 쓰는 일본어 표현 중에 이빠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득 차 있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뿌듯하다 뿌듯하다라는 뜻인데요 제가 사실 얼마 전에 멘토링을 했던 고액 연봉자가 있었습니다 자 이분은 물론 직장인은 아니고 사업자인데 소득이 뭐 수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분한테도 제가 1억 만들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1억 만들기 저축은 해야 된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저축을 한 푼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가볍게 1억을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만들어 보는 걸 한번 해봐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카톡에 이런 사진이 왔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면 그분께 이제 허락을 맡고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이렇게 통장을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이 통장의 내용을 제가 한번 확대해서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약 금액이 1억 552만 650원 그러니까 1억 타는 적금을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적금 여기 정기적금이라고 써 있죠 자 이율이 보니까 4.5% 낮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1년짜리 적금을 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1년에 1억 만들기 적금을 했다는 겁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1년에 1년에 1억 만들기 저축을 했다 자 얼마를 내는가 봤더니 연말 12월 28일 날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818만 원을 납입을 하는 겁니다 818만 원을 납입을 하면 아 우리가 일단 상식적으로 좀 알아는 나야 될 것 같다 아 1년에 한 달에 818만 원 정도를 저축을 하면은 1억 만들기가 되는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알았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분하고 카톡을 나눈 내용을 보면 그 뒤에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이분이 제가 이제 이렇게 적금 가입했다 1년 1억 만들기 저축에 가입했다라고 하니까 제가 당연히 칭찬을 드려야 되겠죠 제가 멘토링을 하는 대부분의 우리 직장인들은 뭐 200, 300, 400, 500 여기가 이제 제일 많은데 가끔 이렇게 수천만 원의 소득이 있는 분도 가끔 멘토링을 받으러 오시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하고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가입만으로도 뿌듯하긴 하네요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1억 만들기가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 아 제가 정해준 건데 1년에 1억 만들기를 한번 해봐라 최소한 800만 원 정도 저축을 해봐라 라고 일단 시작을 하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고 나서 느낌이 본인이 가입만으로도 이상하게 한 달밖에 안 냈는데도 뿌듯하긴 하네요 라는 답장이 나왔습니다 이분이 또 재밌는 게 은행원이 1억 만들기 적금을 하니까 웃으면서 아 1억 만들기 적금 하시는군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은행원도 1억 만들기에 대해서 아시더라고요 이렇게 답장이 왔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뭐 소득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이제 이렇게 저축을 연초에 세운다라는 건데 제가 오늘 돈줄남의 저축 성장 로드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축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월드컵 적금도 하고 있고 그거 말고 또 60만 원도 하고 있고 또 20만 원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적금을 하고 있는데 저는 주로 어떻게 하느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무조건 맞다라는 건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축 성장 로드맵을 5년으로 그립니다 왜 5년으로 그리냐면 말이죠 5년 이후의 목돈은 우리가 투자라든지 어떠한 상황이 바뀌어서 스노볼링 이펙트라고 하죠 대단히 크게 성장할 수 있는데 5년 이내에 내가 저축하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으로 돈이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5년 동안에 이 금액이 내가 저축하는 금액이 얼마나 커질 것이냐를 머릿속에 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말이죠 만기는 짧게 하는 편입니다 첫 번째 저축의 만기는 무조건 짧게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올해 첫 달에 시작하면서도 아주 작은 적금을 하나 또 시작을 했거든요 물론 금액이 크진 않지만 저는 내년 초에 아주 작은 적금을 시작을 하는데 이 적금을 시작할 때 첫 번째 만기가 빨리 돌아오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일단 저축을 시작하잖아요 일단 빨리 만기를 타봐야 된다 우리 얘기하면 손맛을 봐야 된다 낚시하시는 분들 손만 얘기하죠 손맛을 봐야 된다 내가 아무리 작은 돈이라 하더라도 내가 첫 번째 저축했던 것을 빨리 이렇게 만기를 타보는 느낌 이것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저축은 짧게 만기를 가져간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예금은 그거보다는 길게 가져간다 그러니까 적금 만기가 타면 어떻게 돼요 그 돈을 다시 예금을 넣어야 되는데 이때는 보통 저는 3년에서 2년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적금은 기간에 따른 추가적인 수익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금 상품 같은 경우는 1년을 하나 2년을 하나 3년을 하나에 따라서 굉장히 금리가 다릅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예금은 되도록이면 2년 아니면 3년을 하는데 가끔 여러분들 그 상품보다 보면 은행별로 저축은행이나 은행에 보면 그냥 정기적금이 있고 온라인 전용 상품에 정기예금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회전식이라는 예금이 또 있거든요 이런 상품들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 주로 3년짜리로 계약을 해놨다가 내가 1년만 또는 2년만 유지해도 3년 동안의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자 금액을 그대로 준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3년이면 4.5% 2년이면 4% 1년이면 3.5였는데 내가 3년으로 가입한 다음에 1년만 유지를 해도 4.5를 주는 상품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예금은 길게 하는 편이다 자 그리고 3천, 5천, 7천이 언제 넘어가는지 언제 돌파되는지를 머릿속에 기억해 둡니다 자 제가 지금 포스트잇으로 가려놨잖아요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올해로 만약에 5년 성장 로드맵을 쓴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첫 번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적금은 1년짜리로 하는 거예요 1년 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기를 타겠죠? 자 만기를 타고 나면 그 금액만큼 또다시 적금을 해야 되는데 만기 탄 금액은 2년짜리 예금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그 2년짜리 예금을 다시 3년차가 끝나고 나면 2년짜리 예금을 해서 이제 5년까지 목표로 하는 것을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적금 1년 타고 났을 때는 멈추는 게 아니라 적금 1년짜리를 다시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금은 보통은 1년짜리를 안 하고 2년 아니면 3년짜리를 한다 그랬으니까 역시 예금을 2년짜리를 한다 그리고 이제 5년 후에 내가 어떤 돈을 써야 되겠다라고 모으는 로드맵이면 1년 정도 예금을 해야 되겠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1년 예금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3년차 세해도 역시 적금 1년을 합니다 그리고 2년짜리 예금으로 이것을 바꾼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4년차 때도 적금 1년 예금 1년 마지막 연수인 5년차 때 적금을 새로 가입한다 자 그러니까 뭐 간단한 내용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첫 번째 적금 만기를 3년으로 해버리면 저축하다 지칠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한번 타보는 손맛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저축성장 로드맵이라는 것은 내가 저축을 하면서 어느 순간 힘들 때 아 내가 이거 다 다음 달 되면 얼마가 되지? 아 내년 1월이 되면 얼마가 되지? 아 2년 후에 내가 35살이 됐을 때는 얼마가 되지? 라는 기록이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힘들지만 아 내가 35살에는 얼마가 되고 36살에는 얼마가 되겠다 아 이런 어떤 성장 로드맵이 최소한 몇 년? 5년 정도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성장 로드맵 5년 성장 로드맵은 말이죠 첫 번째 저축 금액 그리고 두 번째 연도별로 얼마를 증액을 할 것이냐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가 목표로 하는 5년 후에 시드머니는 얼마냐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로드맵이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28만 원으로 5년 후에 1억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128만 원으로 5년 후에 1억을 만들려면 얼마씩 증액을 해야 됩니까? 128만 원씩 매년 4번을 증액을 하면 5년 후에 정확하게 1억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걸 그냥 저축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표에다가 만들어서 색상 앞에 딱 붙여 놓는 거죠 자 출발합니다 1년 후에는 얼마가 모이느냐 자 1년 후에는 1564만 원이 모이죠 자 이게 머릿속에 딱 입력이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2년 차 때는 내가 128만 원을 더 증액을 해서 저축을 하기 때문에 2년 차가 되기 전에 15개월 만에 2천만 원이 돌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돈출나면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내가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이렇게 연수가 정확하게 안 떨어지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저축이 몇 개월 되면은 2천만 원이 돌파가 되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15개월 만에 2천만 원을 돌파합니다 자 그리고 2년 차가 딱 되면은 3,33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2년 후면 여러분들 나이에 2살 더 하면 되거든요 내가 2살 더 하면 35이다 35에는 3,330만 원이 내 손 안에 있겠구나 아직은 없지만 있겠구나 자 그 다음에 3년 차 되기 전에 34개월 그러니까 3년에서 딱 2개월 모자라는 34개월 됐을 때 5천만 원을 드디어 돌파를 합니다 그리고 4년 차 때는 7천만 원을 돌파하게 되는데 이제 4년 차보다는 조금 더 돼서 4년 2개월 그러니까 개월수로 얘기하면 50개월 됐을 때 정확하게 7천만 원 돌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에 50개월을 더하면 몇 살인가요? 자 50개월 후에 7천만 원이 돌파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정확하게 60개월 후인 5년 후에는 드디어 1억 원에 도달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저축을 할 때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2천만 원 돌파되는 시점 3천만 원 돌파되는 시점 5천만 원 돌파되는 시점 7천만 원 돌파되는 시점이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저축을 끊임없이 3년에서 5년간 로드맵을 그리면서 할 수 있다 저축해서 돈을 잘 모으는 분들은 이런 관리를 다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돈줄남이 여러분들에게 5년짜리 저축성장 로드맵을 어떻게 만들고 쓰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저축만 하고 있다면 저축성장 로드맵을 반드시 만드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축은 뿌듯하게 하고 넘치도록 하고 투자는 매우 신중하게 하라 그리고 확실한 오늘 말씀드린 성장 로드맵을 만드셔서 뿌듯한 한 해를 만들자라는 거죠 제가 오늘 성장 로드맵을 말씀드린 거에 적금 상품은 말이죠 특별히 어떠한 상품을 하나를 규정하진 않고요 주거래 은행에서 가장 특판금리로 많은 이자율을 주는 상품으로 주로 가입합니다 왜냐하면 적금 같은 통장은 사실은 이자율의 차이 말고는 특별한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말씀드렸던 예금 상품 같은 경우는 주로 은행별로 상품에 있어서 회전식 예금 이런 상품들 약관을 읽어보시게 되면 연수가 높을수록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예금 상품들이 있습니다 주로 그런 상품들에 가입을 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돈줄남도 새해가 되면 작은 금액이라도 이렇게 새롭게 저축을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새롭게 저축 통장을 만드시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본 드라마 중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텐데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장애를 이겨내면서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에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에게는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본인한테는 어려웠던 그 일 그 벽을 본인이 넘어가면서 느꼈던 감정 저는 이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회전문을 혼자 통과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느끼는 이 감정은 바로 하면서 웃는 모습이 마지막 회에 나왔었는데 이때 언급된 단어가 바로 뿌듯함이었습니다 뿌듯함 자 2024년도에는 말이죠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도 내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런 비범한 저축으로 뿌듯한 한 해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돈줄 한마디 저축계획 만들어놓고 실천만 하지 마시고요 저축은 짧게만 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5년 정도의 성장 로드맵을 만들고 실천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획을 세운 것만으로도 성장 로드맵을 만든 것만으로도 이미 달성한 것 같은 뿌듯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